아 정말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저녁 뭐 먹었어요? 아 진짜요? 저는 신전 떡볶이 먹었어요 저는 등변찜 먹었어요 오는 튀김이랑 신전 떡볶이 신전 치즈 떡볶이랑 신전 치즈김밥이랑 샌드위치랑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? 사실 그래서 지금 숨쉬기가 힘들어요 돼지를 푸는 줄 알았는데 전의 시내노나 스페인에 대기하는 아무거나 편의점 Xavier 핫도그 핫도그 오늘 아침 3개월에 출연한 5시 뉴스 스토리 카메라에 방해 앞서 22시 뉴스 마칩니다 마치 볼게요 한 번 세수도 못 잡고 바람이 더 좋긴해요 가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